주식회사 충주호 관광선이 20년 만에 신규 유람선을 취항했습니다. 충주호 관광선은 보유하고 있는 배의 나이가 대부분 20년을 넘음에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배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보도에 한승원 기자입니다. 화려한 장식을 단 유람선이 힘찬 출발을 알리며 충주호 물살을 가릅니다. 충주호 관광선이 낡은 선박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만에 새로 선보인 향군 하나옵니다. 길이 28.6m, 너비 6.6m 크기의 117톤 규모로 199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. 이로써 지난 1988년 문을 연 충주호 관광선은 최소 2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선박 7척에 더해 모두 8척의 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. 우선 세배라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하고요.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기대돼요. 연평균 관광객 5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충주호 관광선. 그러나 지난 1994년 선박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63명이 사상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관광 발길이 뚝 끊겨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건조한 유람선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환 등 기본 안전장비를 비롯해 실시간 배의 위치와 수심을 측정하는 첨단 장비까지 도입했습니다.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해 2,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배를 건조해 오래된 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.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의 손실뿐만 아니고 승객분들 크게는 국가까지 다 손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안전하게 배를 운항하는 걸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고요. 이번에 취항한 향군 하나호는 앞으로 충주나루에서 단양 장회나루를 오가며 충주호에 비경을 전합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